버거님의 인테리어는 단독입니다. 지금 저.. 매기시는 거죠? 하 진짜.. 님들 뭐 심지어 고수맨들이세요? 하 진짜.. 이거 완전 나를.. 버거님 남부명성은 이미 지내보내셨어요. 네? 불아치지 마세요. 진짜요? 거짓말 하지마! 나의 이런 끔찍한 건축 상태를 봤다고 하지 말아줘 제발! 제발 그러지마! 아니야 그럴 리 없어! 아닌 거지! 나 아니라고 믿는 나? 나중에 내일 돼서 버거님 그거 진짜였어요? 이러면 나 진짜! 집 밖에 안 나갈 거야. 잠깐 잠깐 말아내겠지. 안녕. 징버거 마이 레이드 반가워요. 뭐야? 자 메리 크리스마스 마이 레이디! 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운다. 한 번 신나게 춰볼까? 난 5인단 집행관 서열 11위 귀공자 타르탈리아야. 나의 3분단 집행관으로 공산사 타르태리아 뭐지? 화약한 성공 과연 화약한 성공 아 어떡해? 이런 누출한 모습에 감사합니다. 내가 마이 레이드이라니. 아악 아... 감사합니다... 어 저..저도 정말 팬이에요 덕분에 운동 정말 싫어하는데 링 피트 덕분에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다 깨진 못했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링이야 저녁 속에 내 뿐든 어둠의 오고라는 다양한 것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결국엔 영건충을 하다 나이디 흠... 흠... 아 돈에 보내느라 좀 힘드셨어요 아 그래요? 아니 뭐 막혔었나 진짜로? 아이고... 네? 언니 사칭 아니야? 아니 저런 바를... 감사합니다 뭐야 진짜 방송중이신데? 뭐야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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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상에... 아... 아... 아 인사하셨는데? 아... 내께 나오네? 아... 아... 어떻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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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못하겠어... 어떻게... 제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어떻게... 성우님 목소리만 듣고 싶은데... 근데 음소코를 풀기가... 제 목소리가 들려서... 아 어떡하죠? 아 진짜 감사합니다! 아 이런 곳에... 아 정말 감사합니다! 아 감사합니다! 어... 너무... 잘생기셨어요! 으악! 아 감사합니다! 으악! 으악! 최고예요! 잘생긴 게 최고야! 진짜 맛있겠다! 이거를 보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! 그래서... 이 영상 보고... 오게 됐어요! 네... 마이 레이디! 으악! 감사합니다! 으악! 마이 레이디 그걸로...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 뭐... 듣고 싶은 멘트 있으셨으면 한번... 알려주실래요? 어 차... 어 차... 네... 여기를 제가... 화면상이지만... 어 차... 어... 와 날 바라보고 계셔 세상에! 어떡하면 저 언니... 아 뭘로... 뭘로 하지? 징버거 마이 레이디 반가워요... 반가워. 징버거 마이 레이디! 어질케 되면 같이... 고베운송 하시고... 으악! 우악구님께 허락 마꼬와바!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줄게... 네! 오 성공! 아 열심히 살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 제가 나중에 매일 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! 파이팅! 내 생각에 이렇게 말 거짓말이야. 나 미소가 어떻게 해. 나 너무 무서워. 미소아. 말도 안 돼. 어떡해. 뭐야. 심지어 저에게 축복을. 아 저 일단 진정도 막. 아 저 화장실 좀 갔다 왔고. 부럽지? 나도 꿈 같아. 나도 내가 부러워.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. 나 또 얼굴이 너무 화끈화끈거려요. 얼굴이 터질 것 같아. 맨날 영상에서 혼자서 드르르탕만 계속했는데. 아니 본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마이레이디를 한다고는 그런 거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.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. 사모님 저쪽쪽 해주세요. 아 근데 쪽은 진짜 와. 고용님도 진짜 어마어마시아. 박스이신 것 같습니다. 와 지금. 23년 1월 20일 쭉 기억나시겠네요. 스테이가 나오고. 마이레이디가 된 날. 성덕버거레이디를. 1월 20일은 버거레이디의 날이야. 성우님 이 영상 보셨나요? 라고 저한테 여러 개의 태그와 메일로 클립이 왔어요. 이 중에. 징버거라는 분이. 오 세상에. 영상을 라는 분이. 형. 란. 니버거. 니버거. 짐버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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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버거. 나 이거 못 보겠어. 너무 부끄러워. 하하하하 내가 내가 레이디라니 요양 많아 뭐요? 님들 표정이 왜 그래요? 오오오오오오오 씨! 오오오오 이 사진을 봐라 어? 뭔 사진? 하하하 으음? 하하하하 아 씨 어 뭐야 이거 이거 남도형 사원님이잖아 왜 남도형 사원님이 버거님한테 돈해를 쓰고 있는 거야 그게 말하지마 인마 지금 서프라이즈로 하실 생각이야 버거님 남도형 사원님이 도내아 쏘셨어요 엥? 도내를 쏘셨다고요? 말하지 말랬잖아 눈치 써먹어도 마 지.. 진짜 맞아요? 거.. 거짓말이야? 띠링 하하 와 어 이거 나 이거 보고 진짜 으응? 쾅 어 뭐야 잘 그렸어 하하하 하하하 김원힘 하하 왜 그러니 징버거 버거님 마이 레이디 들 탁 하하 들 탁 하하 1월 20일에 팬이 보내준 징버거의 영상을 보고 자신의 팬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당시 방송 중이었던 징버거의 생방송이 직접 찾아 도내를 하였다 징버거 마이레디안 말해줬고 교환하였다 아직 안 했잖아 난 아직 안 졌는데 이거 뭐야 나중에 좀 진정되고 다시 떠먹을게요 지금 너무 정신이 오락가락했어 가봐야겠어요 빠빠 안녕 아니 근데 뭐야 그래서 내용이 뭐야 그냥 이렇게 놀러 오신 거야? 아아 아아 아 그러셨구나 음 딱다였어 이게 너무 귀여워셨어 약간 액션 가면서 해주세요 귀여워 이세들도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버거님 귀엽지 멋있게잉 잘 보셨나요? 요거랑 요것도 재밌습니다 받으세요